안녕하세요. 닥통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6월 26일 프루고리젠 글로벌 심포지움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심포지움은 What's Next for GBR이라는 부제로 GBR에 대한 여러 연자들의 유익한 강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는 What's Next for GBR, How to Improve Clinical Outcomes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제가 사용하는 고리식 방법과 재료 이런 것들을 어떤 재료의 선택과 어떤 수식이 뒷받침이 되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들 그리고 고민해왔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전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시고 등록해주셔서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